경기 양주시에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허위 주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허위 주문 피해자 사장님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글에 따르면 당일 새벽 6시쯤 A씨의 매장에 후불결제로 약 8만원어치의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함께 첨부된 영수증 사진을 보면 음료 5잔과 핫도그, 치즈스틱 등의 메뉴를 주문해 총 7만7천4백원의 금액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배달기사가 해당 주소에 음식을 갖고 도착하자 황당한 일이 벌어져 있었다는데요. 음식을 주문한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배달기사들만 여러 명이 몰려있었다고 합니다. 주문번호로 전화했지만 착신이 정지된 번호로 의문의 누군가가 여러 가게의 허위 주문을 해 모두가 한 곳에 모이게 된 건데요. 당시 배달 주소지였던 곳은 한 영업장이었는데 해당 사장님 또한 배달을 시킨 적이 없는데 몇십만원치의 음식들이 왔다며 난처해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자 당일 새벽 6시쯤부터 인근에 오픈한 모든 식당에 비슷한 허위 주문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파악됐다는데요. A씨는 최소 5곳에서 10곳에 최소 7에서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것 같다며 피해 규모가 심각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주문자를 특정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에게 된 건데요.